이게 이제 인쇄를 담당했던 분이 보성사 사장, 인쇄소 사장, 이종일이란 분이에요. 이종일이죠. 이분이 이제 원래는 언론인이었죠. 그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신문들이 많았잖아요. 근데 그 제국신문이라고. 저는 약간 순한글신문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. 왜 순한글이었을까요? 여성들은 그 당시에 어떤 한문 교육을 많이 못 받고 했으니까. 독자배려죠. 아, 그게 또 그렇구나. 여성 인권 신장이랄지 세계 풍물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발간하는 그런 언론인이시죠. 근데 이제 언론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인쇄 쪽에 집중을 하시고 보성사 사장이신데. 육당 최남선으로부터 이제 그 기미독립선언서 초안을 받았어요. 인쇄 들어갑니다. 자, 이제 D2 48시간 전으로 우리가 몰입해봅니다. 여기가 이제 딱 이 자리에요. 그래서 인쇄를. 여기입니까? 여기. 보성사 터 여기. 요기라고요? 여기죠, 여기. 그래서 27일 날 오후부터. 오후부터 인쇄에 들어가요. 그날 밤 12시까지.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근데 이종일 이분은 그 전부터 일본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위장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성주희 씨잖아요. 성주희 씨. 성주희 씨. 그러니까 이제 성주희 씨 족보를 편찬한다. 이걸 위장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그 전부터 전국에 있는 문 중에 다 보냈어요. 이거를. 사전에. 사전에. 우리 성주희 씨 족보 만드니까 다 이제 가족 계보 보내주세요. 미리 일단 하라고 하네. 알리바이. 알리바이. 이제 밤이 됐어요. 밤이 되니까 괜히 이제 뭐 불빛에 나가고 그러면 좀 문제될 것 같으니. 불을 좀 낮춘 거예요.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. 불을 낮추는 게 왜. 문제된다고요? 당시 이제 신철이라고. 신철. 신철. 일본의 앞잡이. 아 매우 매워. 형사입니다. 형사인데. 지나가는데 불빛은 안 보이는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신철이 빵 하고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어요. 프레시 다 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휴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족보입니다. 족보예고 해서 족보를 들고 보이려고 그러는데. 신철의 기미독립선언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. 그걸 또 봤어. 다 끄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어떻게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종일 선생님이 완전 푹석 주저앉은 거죠. 그래서 이거 보시오. 형사님. 당신 조선인이요. 일본인이요. 며칠만. 며칠만. 본 걸로 해주세요.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. 이 신철이 미동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. 저.